안녕하세요 저 도시락 하나 주세요 전자연지 좀 데워주세요 팝콘도 좋아요 네 팝콘도 좋아요 어떤 음식을 먹어볼까요? 메뉴마트 튀겨서 도시락 생고소발 팝콘 팝콘을 튀겨볼까요? 누님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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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op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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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세요 다 되어졌나요? 얼마에요? 얼마에요? 주스 얼마에요? 백만원이에요 주스 네 여기 있습니다 백만원 네 주세요 고맙습니다 맛있네요 또 올게요 바쿠 안녕히 계세요 네 인사해주세요 하죠 안녕히 계세요 네 언제 문 열어요? 4시에 문 열어요 아 네 근데 뭐 있어요? 뭐 있는지 좀 보여주세요 자 보여주세요 꺼내면서 보여주세요 그건 뭐에요? 우유 네 네 팝콘 팝바게티 또 블루베리 쿠키 사이라 이건 뭐지 샌드위치 쿠키 이건 포기 밥 밥 밥 주스 어떤 주스에요? 무슨 맛이에요?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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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시끄러워요 아빠 아빠 너무 시끄러워요 그거 그거는 어떤 주스에요? 응? 맨 밑에 있는 거 무슨 주스에요? 무슨 맛이에요? 오렌지 맛인가? 응? 베이스로 어? 열었어요? 어? 열었어요? 냉장고에 넣고 오늘 힘들어 전자레인집은 닫아야죠 아 힘들어 어? 아빠 여기서 뭐해? 아빠? 아빠 나 편의점에 먹을 거 사러 왔어요 어우 그리? 안녕하세요 저 도시락 하나만 주세요 아빠 갔다 올게 너무 배가 고파서 그래요 하나만 사주세요 뭐 사야지 아빠 나 저기 도시락 하트도시락 하트도시락 좀 하트도시락 내가 내가 넣어놓게 자 어? 데워주시는 거예요? 데워주시는 거예요? 데워주시네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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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도시락을 데워 볼까요? 훔쳐보자 예예예 엄마 마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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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누마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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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누마누마누이 마누마누마누이 마누마누마눌이 마누마누마누마누마누이 마누마누마누마누이 마누마누마 pH 으으음 고맙습니다 얼마에요? 오 돈도 돈이 있어 돈 돈 얼마에요? 백만원 네 좀 주세요 백만원 100만원 고맙습니다 얼마에요? 오 돈 있어 돈 얼마에요? 백만원 네 좀 주세요 백만원 줘요 잠깐만 돈 줘요 돈 줘 됐어 네 여기는 도시락 사면 돈도 주네 자 고맙습니다 돈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시락도 줘야죠 고맙습니다 와 도시락 사니까 돈도 주네 그건 뭐에요? 파콘도 파콘도 데워주세요 도시락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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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짠짠짠짠짠짠짠짠